궁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궁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궁을 시간에 따라 나누면은 이렇게 년월일시라는 시간의 순서는 요렇게 진행이 되구요 여기는 자 여기에서 이쪽은 과거에요 과거의 시간이구요 여기는 현재 구요 여기는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 중에서도 얘 둘을 또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은 아주 먼 경험 그러니까 기억되지 않는 과거에요 무의식 또는 이제 선험 이라고 하죠 경험이 아니라 선험 어 이거 안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연이에요 연 그래서 이 과거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생 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내 기억이 아니라 내 조상의 기억 내 피가 가지고 있는데 dna 가 가지고 있는 내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조상들이 한 경험이 나한테까지 왔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련이에요 자 월은요 여기부터는 우리가 직접 기억할 수 있는 과거에요 그래서 여기를 기억되는 과거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어린 시절 겪어본 뭐 이런 식의 과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시간으로 따지면 그냥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건 지금 밖에 없죠 과거랑 미래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지금 현재만 존재할 뿐인 거죠 자 그리고 이건 미래이고 아직 오지도 않은 거에요 이것을 이제 희망하는 것 꿈꾸는 것 그리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미래에요 미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 시간적인 순서로 이제 정리를 한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해서 겪는 것들은 다 이런 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은 다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요 미래 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미래의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요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거에요 희망 희망을 잃지 않고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 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어야 자살을 하겠죠 일단 이건 이제 시간의 순서로 정리를 해본 거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지장간에서 투간된 것을 사주로 보죠 지장간 지장간에서 이렇게 천간으로 나간 것을 투간 이라고 이제 투출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월지에서 시간으로 나갔어요 시간 그러니까 사주 구조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월지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간으로 나간 거에요 월지에서 이제 시간으로 나갔다 이러면은 이것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것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미래의 공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속력이 뛰어나다 우수하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이거를 직업으로 결정을 했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직업으로 가지고 가는 힘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요 직장 생활을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왜 미래로 갔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미래로 나가 있기 때문에 지속력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은퇴할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은퇴 이후에도 자기가 하던 것을 살려서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되어 있고 반대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거는 제가 시간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공간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공간을 얘기하자면은 아 이거 왜 이렇게 안나와 자 여기는 이제 전체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눈 과거라고 했었죠 아까 시간으로 볼 때는 여기는 사회가 되구요 여기는 개인이 돼요 이게 이제 공간으로 나눈 거에요 자 사회 중에서도요 여기는 내가 체감하는 사회에요 체감하는 지역사회 또는 이제 뭐 직장도 되구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일관이 바로 바라보고 있는 게 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감하고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은 직장이잖아요 내가 집 밖으로 나가서 출근하는 그곳 거기가 월인 거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가 국가궁이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뭐 여기가 국가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좁아졌죠 이게 글로벌화 되면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여기는 여기는 원래는 국가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에요 전체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세계라고 봐도 무방해요 세계 전세계를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여기 있는 연주가 일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주라면은 이번에 뭐 오일값도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전세계에 코로나가 유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일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근데 여기가 일간에 큰 영향을 만약에 미치지 못하는 사주라면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시로 가게 되면은 개인 중에서도 어떤 거에요 개인 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인 것 여기는 1부터는 사회도 보고 있고 개인적인 것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회적인 것은 무시됐어요 그래서 시에 있는 것은 보통 드러나지 않았고요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밀스럽다 가장 개인적이다 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까지만 들어오더라도요 굉장히 사적인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런 공간을 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한 거냐면은 반대의 경우 월에서 시로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 시에서 월에 나간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는데 요렇게 해서 반대로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나간 거에요 시에서 시에 있는 능력을 끌어온 거에요 자 이거는 개인 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특기 같은 거에요 특기 특장점 같은 거 나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근데 이게 이렇게 월로 왔잖아요 여기는 사실 격의 자리입니다 물론 격은 월지에서 출발하지만 월간이 월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나와야지 확실한 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리지널로 얘기하는 그냥 이거를 무시하더라도 여기는 간단하게 격의 자리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자 근데 시에 있는 여기에 만약에 시에 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인중에 무갑임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 무병갑 무병갑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인중에 갑목이 이렇게 월간으로 튀어나온 거에요 그리고 뭐 일간이 임수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임수는 시지에 있는 식신을 월간으로 끌어와서 이렇게 식신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월지라는 나의 어렸을 적 환경이라던가 부모님의 영향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출발한 직업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을 끌어와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직업을 만들려고 한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시에서 월로 투관되는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궁입니다 궁 그리고 미래에 있잖아요 미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시에 있는 것은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따라합니다 이게 뭔가 내가 잘하는 것을 남들도 따라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월에 있어야 돼요 또는 연에 있거나 연이나 월에 있으면 그것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누군가가 그 월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데 시에 있는 것은 정말 나만 할 수 있어요 나밖에 못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미래에 내가 써야 될 건데 미리 지금 막 땡겨와서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대출 잘 받는 사주가 시에서 끌어오는 사주라고요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지금 번 것처럼 카드 잘 쓰는 사람들이요 카드를 잘 쓰는 사람들이 빚을 잘 지고 시에 있는 것을 미리 끌어오려고 하는 구조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잘 발달한 사람들은요 자기 특기가 정말 뚜렷한 거고요 아무도 흉내내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 시에 있는 것들은 시에서 투관되지 않으면은 업으로 쓰기 어렵죠 투관 돼야지 씁니다 그게 투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투관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투관이 되어야 꺼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그 글자를 드러내서 내가 이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관이 돼야 돼요 절대적이에요 투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대놓고 투관되면은 되고 투관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랬잖아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고 투관되지 않았으면 안 될 놈이에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시가 발달했다는 거는 사주 전체의 에너지가 시에 집중됐거나 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사주가 전부 다 금수인데 시에만 목이 딱 뚜렷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시가 발달한 거죠 그건 시라는 미래의 희망만 가지고 사는 사주예요 대원에서 오면은 끝내주게 잘 씁니다 대원에서 와줘야 돼요 잠시가 아니에요 대원에서 10년 동안 최소 10년간 전성기를 누리겠다는 건데 대원에서 분명히 와주는 거랑 안아주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대원으로 투관될수록 좋습니다 운이라도 와줘야 돼요 원국이 없다면은 가끔 보면 그런 사주들이 있어요 사주가 이렇게 8개가 있는데 뭐야 세건데 왜 이렇게 안 나와 어 이상하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딱 나눠져 가지고 얘들끼리만 노는 사주가 있어요 또는 얘들끼리만 노는 사주가 있어요 얘들은 금수인데 얘들은 목하야 얘들이 목한데 얘들은 금수야 여기에서 요렇게 투관하고 여기에서 요렇게 투관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사주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공적인 영역이고요 여기는 사적인 영역이 되겠죠 그럼 이 사주는 공과 사의 구분이 뚜렷하게 잘 된 사주예요 괜찮죠 사주가 그래서 밖으로 내가 보여지는 모습하고 회사 직장 생활이 끝나고의 나의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공사 구분이 잘 되어있는 사전 마치 옛날에 그 빅뱅의 뮤비를 보면은 마지막 인사라고 그 이동건이 나오잖아요 이동건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낮에는 막 대학교 학생이에요 밤에는 클럽에서 막 날라다니죠 그런 것처럼 공사 구분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뒤죽박죽이 좀 되어있다 이러면은 공사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막 육합이 개입되어 있고 이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육합도 일지하고 월지가 육합인 거랑 일지하고 시지가 육합인 거랑 또 달라요 일지하고 월지가 육합이 되면은 공적인 관계를 아니 공적인 관계를 잡고 사적인 관계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쉽죠 되게 이거는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무궁무진해서 잘만 응용하면은 말도 안되는 통변이 막 튀어나옵니다 오늘은 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성 성이라는 글자는 이제 별성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십성 얘기를 잘 안 하죠 십성 얘기를 안하고 맨날 오행 얘기만 하잖아요 다른 유튜브도 보면 뭐 식신이 어쩌고 상관이 어쩌고 뭐 식신이 뭐를 보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재생관은 어쩌고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이 성에 있습니다 성 성이라는 건 사실을 별성이라는 글자를 쓰는데요 체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행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자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정인이라는 게 있다 정인 자 정인으로 올 수 있는 게 천가는 10개고요 지진은 12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인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 그러면은 정인이 10개고 12개 합쳐서 22개 정인이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이 정인이 다 똑같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제가 십성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다 다르니까 제가 식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막 신나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비율을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80%만 돼도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알려드리지만은 중요한 거는 20%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한 것들이 선생님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사실 오행의 특성 때문에 꼭 그렇게 십신에 붙여서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글자를 차라리 몇 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시 이야기를 1년 전에 진행을 했어요 자수 자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얘는 어... 얘는 풀어서 써야 돼요 풀어내야 한다 얘는 씨앗 같다고 했잖아요 씨앗 씨앗 같아서 단단해요 단단하고 단단하다는 것은 껍질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알맹이가 있을 텐데 이 알맹이가 진짜 내용이죠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 씨앗을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정말로 씨앗을 발화시킬 때 혹은 달걀을 부화시킬 때 어... 씨앗을 땅에다가 심고 따뜻한 온기와 물 달걀 같은 경우는 따뜻한 온기 실제로 그 유정랑 같은 거 사서 그 온도를 따뜻한 걸 계속 비춰주면은 한 달이면 부화하잖아요 그거 막 실험하고 그런 것도 있던데 찾아보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자수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좌우충을 하는 오화는 얘는 풀어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미 얘는 자체적으로 모두 발산되어 있어요 가장 팽창되어 있고요 다 드러나 있어요 조금도 숨기지 않아요 조금도 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성향이라는 거예요 자수하고 오화하고 성향... 글자의 성향 자체가 다르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 얘가 갑이라는 글자에 붙으면 자수가 정인이 되고요 무... 무... 무토라는 글자가 여기 붙으면은 오화가 정인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같은 정인인데요 이렇게 천차만별이라고요 이게 성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진짜로 갑자를 한번 보자고요 갑목에 자수 정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정인을 공부라고 많이들 하죠 근데 이 정인은 사실은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이 문서화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 같은 거죠 정인의 공부는요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게 그냥 공부예요 이해하고 집어넣고 자 그러면은 갑자일주가 공부하는 방법 혹은 자수가 있는 간목이 공부하는 것은요 이 문서화 되어 있는 것을 풀어내서 공부해야 돼요 풀어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해하기 전에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이 갑자는 이거를 풀어내서 소화해야 돼요 소화 내용을 소화해야 됩니다 내용 이 자수가 가지고 있는 근데 자수가 풀어내기 전에는 뭐냐면은 마치 성경 같아요 성경 같다 말이 어렵잖아요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성경 같은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영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막 이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영어를 몰라야만 근데 이걸 보여주면은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면은 뭘 해요 단어 사전 하나하나 찾아가서 이거를 내용을 풀어서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자수가 있는 사람의 공부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잘 풀어내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지지에도 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목이 있으면은 수를 풀어내겠죠 수색목에서 그리고 천간으로 화학까지 있으면 어떨까요 좀 더 이거는 속도에 관여를 해요 속도 그래서 잘 풀어낸다 좀 더 빠르게 한다 그러면은 잘하고 빠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공부를 잘한다가 정해져 있어요 다만 이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성적이 좋다는 말은 할 수 없어요 그 성적이 좋은 건 또 다른 문제라서 그리고 여기는 학교 공부를 좋아하는 성향이 아닙니다 이미 자수를 깔고 있는 간목이라는 거 자체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바꿔서 볼까요 자 자수가 똑같이 인성인데 이번에 을목인 거예요 얘가 편인이죠 어 물론 이제 편인이라서 당연히 정인하고 다른 거겠지만은 그냥 이 자수니까 똑같은 인성으로 놓고 이 목이 달라지면 간목일 때랑 을목일 때랑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을목을 보면은 간목하고 을목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자 간목은 수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수기를 충분히 머금지도 못했고 화로 가려고 하는 의지만 강한 상태예요 아직 아장아장 애기란 말이죠 의지만 있다 의지만 이렇게 해석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의지만 가득하다 약간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을목은 반대로 수에서 벗어난 지 상당히 오래됐고요 충분히 수기도 머금었어요 이미 내가 담을 만큼 수를 담았어요 머금었다 그래서 간목에 비해서 부드러워져 있어요 부드러워졌다 을목이 부드럽고 유연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왜 부드럽고 유연할까 아니 수를 충분히 머금었으니까 많이 성장했으니까 간목보다는 자 그러면은 을목은 그냥 화만 필요로 하지 수는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가 자수라는 편의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얘를 풀어내서 내가 머금어야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닐 거라고요 간목은 수를 빨리 머금어내서 성장하고 내가 을목처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니까 얘를 꾸준히 끌어내고 풀어내고 공부하고 익히고 한단 말이에요 지속력이 달라요 근데 을목은 수를 싫어해요 그냥 왜 나는 이미 충분히 했는데 왜 내가 수를 그렇게 해야돼 그래서 자수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요 같은 인성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기에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게 결국에는 이 글자들이 더 중요하구나 정인 편인 뭐 식신상관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요 자 그러면은 무토의 오화는요 얘는 이미 뭐예요 공부 자체가 공부 자체가 이미 다 풀어진 공부에요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다른 단어로 바꾸면은 이미 많이 밝혀진 수학 같은 거 어때요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쵸 근데 심리학 같은 건 아직 무궁무진하죠 아직 학문 모든 학문들이 다 이렇게 진척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진척도를 막 이만큼 넘어간게 있을거고 이렇게 간게 있을거고 명리학은 요단계에요 요단계 아직 시작도 못한게 명리학이에요 학문마다 이런 그래프가 다를거라고요 밝혀진게 근데 이 오화가 정인으로 있다는건요 이미 이미 학문적으로 완성도가 꽤나 높은 이미 거의 다 밝혀진 이런게 이제 오화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의학을 하겠다 만약에 의학도 파트가 많잖아요 파트가 많은데 그 많은 파트 중에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젠 많이 밝혀져서 이제 뭐 거의 종복이 다 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는 이미 많이 밝혀져서 뭐 더 이상 할게 없는 그런 정도의 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수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정인이 아닌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뭐 사주에 정제가 있다고 돈이 되나요 뭐 편제가 있다고 뭐 겁제가 있다고 돈을 잃나요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요 이 오행의 성 체성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돈 얘기 나왔으니까 돈 얘기 한번 해보자구요 자수가 정제인거에요 무토일간일 때 정제가 되겠죠 근데 자수는 뭐라고요 얘는 풀어내야 된다구요 풀어내야 된다는건 뭐냐면 얘는 더이상 움직이지도 않고 모여있기만 한 상태에요 이미 단단해져 있어요 그럼 이 정제가 단단하다 쓰기 위해서 풀어내야 한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 남편이 무자일주이구나 자수가 있는 무토에요 내 남편이 그럼 내가 생활비를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정제를 부인인 내가 땡겨오려면은 이 과정이 필요해요 풀어내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야 나 돈 좀 줘 왜 생활비가 다 떨어졌어 뭐 왜 다 떨어졌는데 아니 뭐 그래서 가계부 갖다 주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쓰고 뭐하고 이러면은 막 태클 걸겠죠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해 라고 하는 풀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구요 과정 그렇지 않으면 이 정제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성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궁에 대한 얘기를 겹쳐볼까요 자수가 연에 있냐 월에 있냐 일에 있냐 시에 있냐에 따라서 또 이 자수를 대하는 태도가 이 무토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어디에 있는 정제가 제일 끌어오기 힘들어요 시지나 일지에 있는 자수가 끌어오기 힘들 거구요 월지에 있는 자수는 그래도 사회의 궁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공용화가 되어 있는 정제에요 적어도 이건 우리가 같이 쓰는 돈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월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일로 들어가면 내 돈이구요 시이로 들어가면 이 돈이 숨어버립니다 돈 없다 소리를 해요 여기는 돈이 있어도 안 주는 거구요 여기는 돈이 없다에요 그냥 어디에 있어요? 뭐 비트코인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상금으로 여기 화장실 천장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궁이에요 혹시나 보고 계신 자올무토 남자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이거 의도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더 재밌는 얘기로 넘어갈까요? 만약에 진짜로 자올무토가 그런 사람이라서 짜증난다 그럼 내 남편 사주에 요런게 있어요 어? 인목이 있네? 그래도 풀어내려고 하는 의지는 있네? 정사씨까지 나와있는 거에요 그러면 목생화도 잘 됐으니까 어때요? 이 자수가 잘 풀려나가죠? 그래도 그럼 뭐에요? 나름 내가 끌어올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중요한 건 뭐에요? 이 사주에서 요런게 없고 요런게 없고 요런게 있는 거에요 막 무신해 자수 만들기만 할 줄 알고 쓸 줄을 모르는거지 그러면 정말로 끌어오기 힘든 돈입니다 그 남편 주머니에 돈이 안 나가요 잘 뭐에요? 풀어내는 과정이 험난하다는 거에요 가진 이유를 들면서 진짜로 생선 한마리 사다 놓고 쳐다만 보고 밥 먹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요즘엔 그렇게 하면 이온 사유가 되겠지만 자 그러면은 반대로 반대로 오하라는 정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임수가 되겠네요 자 이 정제는 상태가 어때요? 이미 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에요? 주머니에서 막 이렇게 꽁쳐놓고 안 움직이는게 아니라 어딘가에 이미 쓰이고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오하를 본 임수은요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이 별로 없고 다 어디에 현금으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미 어딘가에 다 투자되어 있어요 일부는 주식 일부는 부동산 일부는 채권 이런 데다가 다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거에요 자수는 현금이구요 여기는 이미 활성화 되어 있는 거에요 여기 쓰이고 있는 거에요 또 다른 정제를 볼까요? 또 다른 정제 정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편제 쪽으로 넘어가고 싶네요 자 인이라는 글자가 경금을 만나면은 편제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인이라는 글자는요 화를 보고 싶어서 미치거든요 아 빨리 화 보고 싶다 화한테 가고 싶다 이거 관이잖아요 그럼 뭐에요? 이 인을 본 경금은요 이 제를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아요 막 어디에 쓰려고요 자꾸 관을 높이는 데다가 관에다가 자꾸 투자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이미 생지이고 나갈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목이 만약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언제든지 이 관이라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이게 정장을 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차를 산다고도 볼 수 있고요 뭐 다른 이성을 만나는데 쓸 수도 있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재라고 보면 돼요 심지어 편이잖아요 편 유흥쪽 코드가 상당히 들어가 있는 재미를 위해서 혹은 이제 나의 관을 두높이기 위해서 항상 나갈 준비가 돼 있다 돈 모으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또 자수로 들어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식상이 표현하는 거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 꼭 말로 해야 돼요 꼭 내가 이렇게 말로 전달을 해야 그게 표현인가요 라고 한번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주에 식상이 많은데도 표현을 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상이 많아도 아니 식상이인데 왜 표현을 안해 정동찬 네가 식상이 표현이라며 라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은요 거의 90%가 금수식상일 거예요 금수식상 상관이 되죠 자 이게 표현 자수가 표현인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말을 잘해서 표현하는 사람인가요 말을 해서 표현하는 사람인가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모으는 힘이잖아요 이 자수는 그리고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표현 같은 거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표현을 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금생수 한다는 것은 이 금은 화라고 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필요한 핵심만 추려내는 게 금생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안하는 게 어 경자의 표현이에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금생수가 잘 된 금일간이 식상이 있으면은 오히려 표현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는 게 자기 표현이에요 너랑 말 섞기 싫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표현을 하더라도요 딱 한 단어만 쓰거나 한 마디만 합니다 경자일주한테 가서 야 놀러 나가자 경자일주가 싫어 나 안 나갈 거야 이러면은 끝난 거예요 그냥 더 이상 거기에서 그래 알았어 이러고 나가야지 아 왜 나가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경자일주는 말이 점점 더 없어질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면 대답 안 할지도 몰라요 불필요한 말 안 할 테니까 싫다는 말 한마디로 끝낸 거예요 그게 바로 수를 쓰는 식상들의 표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상관인데 수가 아니라 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 가보 아 똑같은 상관인데 이거는 글자 포스 자체가 다르네요 포스가 자수가 요렇게라면요 오하는 요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사이즈가 다릅니다 여기는 목생화하니까요 불필요한 게 많죠 불필요한 거품이 많죠 이 5화는 불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가보일주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가서 놀자 가보일주가 싫어 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만약에 뭐 싫어 한마디로 끝내진 않겠지만은 근데 야 또 한번 가서 야 나가서 놀자니까 경자일주는 거기서 입을 닫아버리고요 가보일주는 왜 내가 나가기 싫다고 했는데 건드리냐 내가 말하는 건 말 같지도 않냐 진짜 짜증난다 넌 항상 이런 식이다 별의 별말이 다 튀어나와요 그게 화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렇게 한번 폭발하니까 오하는 폭발성이 있단 말이죠 한번 폭발하니까 뒤끝은 없어요 그것은 깔끔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어 금일간은 식상을 쓰더라도 뒤끝이 있구요 목일간은 식상 쓰면 뒤끝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성의 중요성이에요 성 자 그러면은 궁성론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궁성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가보라고 아니 경자로 하죠 우리 말이 없으신 경자분들을 위해서 경금의 자수 자 궁성론은 그래서 뭐냐면은 자수가 이렇게 세개가 네개가 있는 거예요 감이 오세요 자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수가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같은 상관이지만은 이 상관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궁성론이에요 쉽죠 궁성론이 말이 그냥 뭔가 단어가 그럴듯 하잖아요 사주 처음 접하신 분들이 궁성론 무슨 무슨 론 붙는 것도 뭔가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런데 거기에 궁성이라는 막 처음 듣는 단어가 오니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궁성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궁도 중요하고요 성도 중요한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주를 막 설명하는데 궁을 무시하고 성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식신생제하는 사람은 어떻다 비겁이 쟁제를 하면 어떻다 이런 얘기만 하지요 비겁이 월에 있는데 비겁이 시에 있는데 비겁이 연에 있는데 연간에 있는데 연지에 있는데 월지에 정제를 연지에 정제를 뭐 이런 디테일함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궁성을 무시하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들이 나와요 나는 아닌데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막 피를 토하면서 설명을 해도 저는 이쯤에서 한번 물러가 볼까 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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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